반갑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가능성은 이제 1차적으로는 1800 전후반 정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언제든지 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주식이다.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려간 다음에 1800까지만 내려갈지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더 내려가가지고 2500까지 갈지 여기 2300, 2200까지 폭락이 올지는 결과론적인 것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코로나 때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그렇게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그림이 똑같죠. 지수랑 이렇게 똑같이 내려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 전도 똑같습니다. 자 2008년도 여기 금융위기 때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주식에서는 하락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그 하락기의 기회를 막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매도를 해줘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았다가 내려갈 때 이제 사모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평소같이 단기 관심 종목이 아닌 우량한 미래성 있는 관심 종목으로 지수가 만에 폭락을 해서 길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살아남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번에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모아갈 쪽으로 아이디어 공유를 생각하다가 이번에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쪽은 뉴딜지수로 정했습니다. 다들 이 K-뉴딜지수를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크게 4개 부분을 K-뉴딜지수라고 정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2차전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질병 이런 것들로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쪽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역시 언택트 시대로 오프라인 모임 놀이보다는 온라인 놀이,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에 투자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시가총액 상위, 각 부분에서 시가총액 상위가 이 부분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가 완전 고점이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너무 고점이고 SK이노베이션 역시 지금 장대양봉에 너무 큰 위험한 위치이고 게임적으로는 NC소프트 역시 지금 최고점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겠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렇게 미래성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또 실적이나 재료가 괜찮은 것들을 각 부분에서 한 두세 개씩 골라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접근방법이나 마인드 같은 것은 계속해서 이어서 한 말을 하고요. 우선은 종목부터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전지 쪽에서 LG화학 많이 올랐고 포스코케미칼 SKC도 많이 올랐거든요. SKC 볼까요? SKC 또한 엄청나게 놀러가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두산솔루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두산솔루스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역시 우상향을 그리고 전체 그림 자체는 괜찮고요.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이것을 돌파하고 엄청나게 급등한 것이 아니라 머물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이번 관심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포스피지수로 다시 돌아보면 여기까지만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폭락이 온다면 코로나 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약 35%,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30% 전후반으로 하락을 한다면 220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도 폭락이 오지 말아는 법은 없죠. 그런데 중간 정도 2800까지만 또 내려올 수 있으니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종목들도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를 매매하고 마이너스 5% 됐을 때 마이너스 10% 됐을 때 마이너스 25% 됐을 때 마이너스 30% 됐을 때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나눠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디서 반등할지 지수도 어디서 반등할지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모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등을 하면 평당가가 처음에는 여기지만 여기까지 내려가면 평당가가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반등을 하면 조금만 넘어서도 내 본전이 오고 그 다음에 수익이 올 수도 있겠죠. 폭락 다음에는 또 상승이 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겁먹지 않고 좋은 회사라면 우리가 하락할 때 분할로 사모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30%까지 만약에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상승 추세의 하락 부분 정도 이제 되죠. 여기까지 갈 것도 생각하고 이번에 매매하는 평소 주관 관심 종목과 약간 다른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투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주고 K-뉴딜의 배터리 쪽으로 포함되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에 전지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성입니다. 역시 2차전지 개인유딜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후성 탄소배출권 테마까지 걸쳐져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시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자동차 휴대폰용 전해질 용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는 매수를 보는 것이고요. 정고점이 이탈을 해줬죠. 60, 120, 240 이렇게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내려갈 때 조금 또 조금 조금 동일한 금액으로 사모어 갈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매출 또한 여기서 지금 21년, 22년 크게 상승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성장성도 매우 유용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쪽 마지막 천보입니다. 고객사 수요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공장 증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3분기부터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력 지 1,000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2,000억대 내년에 3,000억대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를 해도 성장성과 기업 투자가 많은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주봉을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BM, 1집 머티리얼즈는 정고점 띄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정고점 아직 여기 맞아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의 밑부분 이런 것까지 내려왔다가 다져주고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지수 하락 다음에 반등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고요. 다음은 바이오 쪽으로 유한양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치매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 성장성으로 봐도 괜찮은 텐마에 걸려있고요. 렉자이자라는 것을 올해 출시를 하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미국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글로벌 실적 성공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있는 이 박수권 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에 법은 없고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나는 원금이 1천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한 종목당 2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200만원 중에서 나는 4번에 나눠서 사겠다. 그러면 지금 매수 그리고 마이너스 10% 될 때 매수 그리고 마이너스 20% 될 때 매수 마이너스 30% 될 때 매수 하면 하나 둘 셋 네번에 나눠서 사게 되겠죠. 그러면 살 때마다 50만원씩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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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5% 내려갈 때마다 사겠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에 나눠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종목당 대략적으로 28만원 30만원 전후반으로 또 사모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동일한 금액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만약에 마이너스 15%까지만 내려가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 나머지 못 산 거 여기까지만 만족을 하세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사는 거죠.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갈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안 사고 마이너스 30% 될 때 사죠. 그럼 여기까지만 사고 나머지 못 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절반 정도만 매수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종목당 대략적으로 절반만 매수되었으면 천만원 중에 500만원만 매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300만원은 또 다른 종목을 그때 가서 좋은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계좌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입니다. 유한양행 다음에는 더좀 비즈온입니다. 인터넷 정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주봉을 한번 보면 역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들도 쭉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면 또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좀 비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을 봐도 이렇게 비교적 안정돼 보이죠. 이렇게 슈팅 다음에는 많이 내려가죠. 카카오 네이버는 슈팅이 많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더 많은 폭락이 올 수 있다. 안 좋은 상황을 염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인 것을 지금 찾는 것이죠. 클라우드 펀딩, 스마트 팩토리, 재테크 업무 쪽으로 테마 걸려있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국내 최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30%까지 만약에 폭락이 온다고 하면 뭐 8만원, 7만원 여기까지도 되겠는데 그 전에 매물대도 있고 여기까지 분할로 사모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또 공포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매출 역시 보시면 3천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쪽에서 KMW입니다. 5G 관련 주적에서는 뭐 거의 대장급으로 볼 수 있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 등의 지금 수출을 확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5G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상승 예상이 되고 있죠. 지수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한 2, 30% 정도 하락을 하면 약 6만원 존으반 정도 되는데 위치가 괜찮습니다. 조금씩 사모아 갈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터넷 쪽에 아프리카 TV입니다. 이것은 약간 중기 이상으로도 저는 매력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본격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트래픽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에 게임업계 신규 판매 예정이 정말 많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것을 보시면 게임 방송 같은 것이 매우 활발한데 신작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가 이제 더 많이 늘 수가 있고 또 신작 게임이 많으면 광고도 치열해지겠죠. 광고 수익성도 개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또한 계속해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 다음에 다음 상승장에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여기서 30% 정도 하락이 나와도 전저점 정도는 지켜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아 갈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인터넷 쪽에 KG 이너시스입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위쪽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만 받았다고 무조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 기준으로 국내 1위 온라인 결제 PG 업체입니다. 언택트 시대 등으로 성장세가 추가가 되고 있고 코로나가 언젠간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요즘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코로나 다음에는 당연히 여행, 호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결제도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봉을 보면 좀 크게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권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여기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한다면 말이죠. 폭락 안 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폭락을 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능성은 둘 수 있다. 이것이 대체 30% 정도 되죠. 이렇게 사모가면 이렇게 왔다가 반등 또 이렇게 왔다가 반등 이렇게 왔다가 반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터넷 쪽에 서진 시스템입니다. 역시 이것도 5G 관련주고 삼성전자 쪽에 5G 통신장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역시 올해부터 5G가 본격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1년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영업이익이 50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본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천억, 3천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5천억대, 내년 7천억대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 땡큐죠. 이런 것이 아니니까 더 급락을 해봤자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에 딱 걸려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사모가 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게임 쪽입니다. 여러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NC소프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NC소프트 좋습니다. 좀 내려온다면 역시 또 사볼 만하지만 지금 당장 본다면 여기서 넷마블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게임 쪽에서 중요한 것은 신작 발표가 중요한데 11월달 몇 달 전에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 그것이 올해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발매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제2의 나라 그리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출시 예정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신작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로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죠. 빅키트, NC소프트 등에 투자를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회사도 같이 함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카카오뱅크에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카카오뱅크 상장 얘기도 나오죠. 이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 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더 내려봤자 여기 매몰대까지 10만원 전후반까지 지금부터 뭐 내려갈 때마다 사먹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K-NUD,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0종목 지금 조정받은 것들 중에서 알아봤고 평소와 다르게 단기 관심 종목이랑 조금 다른 형태의 중기 스윙 정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을 더 길게 가져갈 것인지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뭐 지수를 본다면 하락할 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까지 보름 한 달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 한 달 전후반 정도로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면 평당가가 여기가 되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율 챙긴다. 이것이죠. 매매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안 좋은 습관 다 버리고 2월부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